자, 이런 분자식 많이 놔놓고 다음에 우리 박자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. 식물이 음악을 듣는다든지, 식물이 감정이 있는다든지, 영혼이, 제발 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. 그 시간에 이 분자식 좀 하게 하세요. 그런 사인같은 이야기가 사회에 그렇게 번남하니까 이 분자를 이해하면 그런 이야기가 그냥 쑥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. 야들이 분배해서 사실은 그런 착각처럼 보이는 현상들을 해요. 곰팡이 들어오면 야들이 알아요. 상처난 부위 단백질 분배해서 다 알아요. 서로, 야들이. 이 분자를 해야 돼요. 뭐 식물이 영혼이 있니? 제발 제발 그런 소리가 좀 안 났어요. 식물에 신경세포가 없어요. 없는 대신 이런 분자를 만들어내요. 오케이, 지베렐린. 자,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참 사회가 참 그래. 그런 책이 또 버젓이 많이 달려. 내가 소개한 책은 그냥 절판 대고. 자, 지베렐린 분자예요. 자, 그 다음에 자, 그 다음에 사이토키닌, 사이토키닌. 자, 분자식 갈게요. 사이토키닌은 어, 요거는 우리가 했던 퓨린 기자하고 퓨린하고 거의 비슷해요. 근데 요거 딱 암기해 놓으면 할 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. 요렇게, 막 했죠? 참 대단한 분자예요. 요렇게. 요거 N. 그 다음에 요쪽에 코너 N. 그 다음에 요거에 이중계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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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중계랍. 요거에 붙는 요, 요가지를 잘 보라고요. 이 지베렐린. 아니. 이게 G, B, L, 아니. 요거에 붙는게 질소가 붙어요. NH, 자, 빨리 하겠습니다. CH2, 요거에 CH, C, 요거에 이중계랍, 요거에 CH3, 요거에 CH2, 요거에 OH요. 워낙 좋아하니까 그냥 암기되잖아. 좋아해야 돼. 좋아해야 돼. 왜 암기되냐고 물으면 난 좋아하니까 암기되지. 자, 왜 좋아할 수 밖에 없냐면 요구조 보면 생각 좀 한 사람들은 아, CH, CH, 요게 하글스 말받는 구조인데 하고 딱 느껴질 거예요. 이게 아이소펜테닐 할 때 요구조가 비슷한 거 나와요. 그런 거 막 흉내낸다가 금방 알 수 있어요. 요게 바로 뭐냐면 사이토키닌이요. 일단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